. OSEN 박판석 기자 그룹 티아라 효민이 DIY 카메라 조립에 도전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살짝 미쳐도 좋아해서 효민은 작동되는 카메라 조립에 나섰다. 효민은 자신만만하게 카메라 조립에 도전했다. 하지만 카메라 조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립과 해체를 반복했다. 사진 삶이도 방송화면 캡처 수차례 시행착오를 처음 동구하고 수차례 시행착오를 되어